자, 이번에 할 게임은 프로젝트 타워라는 스팀 신작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무료입니다. 현재는 데모 버전이고요. 손시형님의 한글 패치를 받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선 탑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인류가 멸망했나? 나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주인공처럼. 대사가 좀 긴 것 같은데 자막은 좀 짧네. 번역 잘한 거 맞지? 무중력 다 되나? 우리anne는 파트들이예요, 어린이들, 그리고 서비자들이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 모든 힘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그 들이 우리 마지막 날을 보내고, 방금 외계인 아니야? 이건 누구야? 파워레인저? 잠깐 기절해 있었나봐 아니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태어난 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눈치야 그치? 오 가져가기 게임이 시작됐네요 시작됐네요 죄수? 시작하자 우리의 큰 디자인에 대해 음 1층이래 1층 조준 발사 이렇게 총소리가 가벼워 어? 소리가 작은 건 아닌데 지금 게임 소리 많이 키웠는데 소음기 달렸나? 오르기 근데 죄수복 간지나는 거 보소 약간 멋있어 이거 뭐야? 뭐야 이 괴물 뭐임? 진드기처럼 생긴 거? 여기 생각보다 많다 어 깜짝아 어 죽을 뻔했네 어 깜짝아 장전할 필요도 없다 오 달리기도 가능하구요 이건 뭐야? 아 아 일정 점수 쌓아야만 열리나 보다 점수 쌓아야만 열리나 보다 오케이 나은 믿어 여기에 뭐 나올 것 같은데 달려 스테미너도 널널하네요 물리엔진도 나쁘진 않네 이거 뭐야 새로운 무기 잠금 해제 근접공격 오 뭐야 멋있는데? 치료 이걸로 이제 어? 연타도 가능 쓱쓱쓱 쓱쓱쓱 칼은 괜히 맞을 여지를 주는데 이러면 애들 오지도 못하고 죽는거 어 뭐야 쓱쓱 아 이거 게이지 있나보다 아 장전하긴 해야되네 다 쓰면 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될까 여긴가 여긴가 어 좀 세보인다 개쑤아 쓱 어 회피 어 어 이거 회피도 있네 오 회피 약간 스테미너 있는 느낌 이렇게 스테미너 소모되네 여기 넘어가는거 같은데 여기 넘어가는거 같은데 여기 뭐가 있을지도 안보인다 오 약간 액션 느낌 나 그래서 쑥 회피 쓱 약간 칼구르기 하면은 데미지 들어가나 칼 쓴 상태에서 구르기 싹 이렇게 어 여기 위로 가는거 안 돼 근데 데모 버전이라 그런지 다른거 사운드 괜찮은데 효과음 사운드가 좀 작아 소리 밸런스가 약간 아쉽네 여기로 가는건가 구르기로 하면 더 빨라 지금 달리기가 안되거든 와우 뭘까 이거 외계인인가? 구르기 구르기 얜 뭐야 왠지 움직일거 같애 왠지 움직일거 같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인트로 장면에서 공중에 떠였던 외계인 느낌이네 에게 이렇게 여기까지도 못왔다고야? 뭐야? 오... 뭐야... 근데 여기까지도 못 왔다고 하는 건 너무... 에바 아님? 별거 없던데? 오 다행이다. 데모라서 게임 끝난 줄 변신기술? F 변신 오... 나도 이렇게 지렁이 됐어 와우 변신도 가능하나? 저거 뭐야... 개증크러 얘들아 친구야 와 여기 죄수들 많이 죽었다 슈트들 보여? 여기 못 넘어갔나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다는 거는 걔네들도 저기까지 통과한 건데 왜 능력 안 줌? 왜 나만 준 거야? 맞지? 이유가 뭐야? 아 얜 여기 못 넘어간다 변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LB가 뭐야? LB? LB 눌러야 풀릴 것 같은데? 어 M 다시 누르니까 된다 아 이거 패드 지원 하나보다 LB 이거 패드 아닌? 여기 뭐 없지? 다시 눌러주고 자 여기서 변신해봐 실납니다 지나가도 되겠죠? 수고여엄 나 동류야 동류 얘들아 어디로 가지 근데? 슬금슬금 오 진짜 공격 안해 어 근데 하얀색이 더 레전드 아님? 희귀 등급 아냐? 나 까만색이라서 약간 일반 등급 같은데? 하얀색 좀 부럽네 얘네 전부 다 잡는건가봐 지금 보니까 변신 풀고 한 번 잡아올게요 무빙 아아 형님 아 봐봐 쑥 쑥 구르기 그 다음에 개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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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원거리 오케이 다른 애로 변신은 안되나? 아까 덩치 큰 놈? 여기 위에 올라가는거구만 치료도 가능하고 쑥 쑥 총소리 원래 잘 안나냐구요 음 약간 조용해 아 원거리 먼저 잡아야돼 오케이 오는 순간 구르기 아 왜 안들어갔냐 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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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접무기도 데미지 좀 센거 같은데 음 뭐하냐노 뇌가 없나? 여기 바로 변신 빠르게 넘어가 어 어 여기 멋있다 데모 버전이지만 보스 하나 풀어준 느낌이다 보스 나올거 같은데 큰거 온다 여기 약간 넓다 뭐야 얼마나 센놈이야 어? 에일리엄 아님?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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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무빙 아 한대 일부러 맞았어요 일부러 한대 맞아주긴 해요 아직 보스니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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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벽 사이도 막 어 벽도 어 벽도 박살나네 가까이 가서 상남자배타 쑥쑥쑥 쑥쑥쑥 쑥쑥 쑥 쑥쑥쑥 쑥쑥쑥 그러면 역시 보스는 다르구만 어 속도감도 있고 좀 괜찮다 약간 한바퀴 둔 느낌인데? 길이 어디지?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 넘어가는거구만 아 나도 이런 능력 가지고싶다 실제로 이거 뭐야? 변신 모드에서 상호잡으면 안돼 뭐한거잉? 이게 뭘거같애? 이러면 나도 이걸로 되나 변신이? 와 별의별거 다 된다 뭘거같애? 이것도 움직일수있네? 이거 부셔주는거같은데 같이 왜 안되지? 아 이거 쏘는거다 아아 이렇게 땡길수있네 에aver 약간 퍼즐보 어우 나 근데 그 외계인이 저 Explore As the earth irgendwo 땡겨주고 변신풀어 다시 변신 계단 만들어서 넘어가는거고 아 여기 약간 넘어가면 데모 끝날거같은 느낌이랄까? 왠지 느낌이 아니겠지? 어? 어 나이스 한번 더 남았어 1층 통과 이제야 1층이야? 상위 98%? 상위 98%? 한참 먼거 아니야 그러면? 상위 98%면? 와 여기 뭐야 오 아직 남아있네 2층 그래 이렇게 된거냐 100층까지 가자 어? 100층 가자 번역하라 명심해라 너의 힘과 회복력이 우리 종족의 운명을 좌우에 할 것이다 이 탑에서 마주하게 될 시련들은 너를 시험할 것이다 각 층마다 새로운 시련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너의 힘은 끊임없이 시험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마라 자유로 가는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너의 의지에 따라 열릴 것이다 진짜 약간 신의 탑 느낌이네 근데 남는 주인공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오 이거 뭐야 큰거 한번 더 오나? 보스 너무 시시하긴 했어 그치? 큰거 온다 뭐 나온다 이제 깜짝quin 약점이다 약점이다 구르기 어쐀 약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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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hassis 쑤우욱 Th 템 쑤우욱 수욱 장전장전장전 근데 덩치만 커지 체력 얼마 안 돼 지금 달려가 이야악 상남자 매탕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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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높아서 안되나 어어어어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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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는 달려가서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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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결신 안돼 아아 덩치 커가지고 좋았는데 이건 뭐 무기 변경 아니 이건 보스 잡기 전에 줬어야 되는거 아냐? 순서가 잘못된거 같은데 이걸로 다 죽여버려 응 어 2층 클리어인가? 야 2층 왜 이렇게 별거 없어 94%? 1층이 분량이 더 길었는데 2층 개대충 만들었네 어 와 안 끝나 데모 버전 오 좋아 10층까지만 가자 10층 달리기 안되는 곳은 구르기로 넘어가고 아 여기 뭐 나오나? 여기 뭔가 좀 맵이 넓은거 보니까 엄청 큰 놈 나올거 같은데 아 아 구라치지 마세요 총 이제야 얻었는데 아직 몬스터 안잡아봤는데 그냥 경치 보라고 이벤트 씬 넣어준거지? 할 수 있다 그냥 얘 잡는건가? ster 뭐야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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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th 약간 영화같다 게임이 연출이나 이런 거 보면 안녕히 계세요 erver 아멘 일단 저 풀어주고 얘기하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 숨 숨 오 멋있다 근데 연출 이거 정식 버전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약간 볼륨을 잘 합쳐놓으면 꽤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다 이거 아 여기서 끝났네요 아니 총 그럼 왜 줬습니까 그럼 순서를 바꿔서 총 주고 아까 걔 때려잡고 넘어가게 해야지 총 한 번을 못 써봤네 아까 그거 얻은 거 자 좋습니다 프로젝트 타워 여기서 데모 버전이 끝이 났고요 정식 버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다듬기만 하면 꽤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의 게임은 뉴홈 새로운 집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외로움과 우울함에 깊이 잠겨 모든 걸 잃은 듯한 절망적인 순간 집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처음부터 있긴 했었던 걸까? 분명 있었어 그게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음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참고로 16살이 제작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분의 나이가 참 어린데 미래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쭉 가면 되나 봐 엄청 느린데? 어? 가까이 갔는데 멀어지고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삼각김밥 같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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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임? 액자인가? 쥐? 쥐 사진이 있네 음... 여섯살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대 차에 치인 거 같은데? 아이가? 공놀이하러 밖에 나갔다가 사고 났나 봐 이런 근데 도망갔대 그 차를 친 사람은 뭐야 이 망할 것들 젠장 머리가 핑핑 돌고 있어 아무래도 침대에 누워야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뭐야 또 삼김이잖아 또 저기까지 가야 돼 뒤를 보라고? 오세요? 받죠? 갈게요 어 안 가진다 어 나한테 오는데? 어디 갔어? 이때 뒤봐주면 악몽인가? 악몽인가? 그냥 꿈이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쥐다 쥐 뭐야 안녕? 귀여운 쥐가 여기 있네 거기서 뭐하니? 내 시리얼을 먹고 있었구나 내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줄게 냉장고 열기 어 딱 치즈가 있네 자 이거 좋아하지? 먹어 맛있니? 아 엄청 귀엽네 나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외로웠거든 너가 있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이름? 수탁 좋아 정했어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수탁이야 치즈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수탁 새 집에 온 걸 축하해 반갑다 수탁아 우리 귀여운 수탁이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응? 많이 먹으렴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잘 차렴 수탁아 좋은 꿈 꿔 자 여깄다 착하기도 하지 수탁이 자 여깄다 아이고 우리 수탁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잘 들을까? 영어도 보네 아휴 어때? 재밌지? 응? 성공한 쥐야 쟤네들은 응?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수탁을 근데 쥐가 맞나? 토끼 아닌가? 맛있니? 먹을만해? 엄선했어 너를 위해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마트에서 사왔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수탁을 어디있어? 아이고 우리 귀여운 수탁이 어때? 오늘 날씨 좋지? 뭐야? 어디가? 수탁아! 뭐야? 너가 그랬어 전부 너의 잘못이야 너가 그를 죽였어 너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너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어 그냥 죽어버려 총으로 죽어버려 목을 매달아버려 지옥으로 가버려 제발 죽어버려 아니 뭐야 수탁이랑 나랑 좋은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 이거 공 공 같은데 공? 뭐야 근데 주인공이 진짜 죽인 거 맞나 본데? 초반에 뉴스에 나왔잖아 공놀이 하다가 죽었다 그랬거든 차에 치워가지고 그 꼬마 애가 저기 끝에 뭔가 사람 형체가 보인다 뭐야 겁쟁이 어떡해 수탁아 저거 수탁이 사진 아니야? 어 없어 수탁이가 없어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수탁아 이 소리가 뭐지? 경찰차 아니야? 경찰이 왔나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쪽지 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린아이를 치고 도와주지 않은 죄책감이 매일매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 난 겁쟁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겁쟁이로 살아갈 거야 내가 너무 싫고 이 끔찍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붙잡아줄 사람도 없어 살아 멸기 뭐야 총? 어떻게 해? 어 문 열래 어 경찰이다 경찰 어떻게 하지? 어... 선택지네요 방아쇠 당기기 문 열기 안 돼 문 열어 죄값을 달게 받아야지 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몰라 간절히 원하면 때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진다고 하잖아 수탁아 정말 고마워 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야 아 여기서 끝났네요 그니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쥐랑 대입해가지고 그걸 좀 느끼게 된 건가? 근데 그게 처음부터 진짜 있었던 쥐인지 아니면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쥐인진 모르겠지만 근데 주인공 쓰레기라는 건 변함이 없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개 쓰레기 같은 놈은 아 참고로 그 방아쇠 당기기 하면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별다른 거 안 나오고 네 여기서 게임이 끝이 났네요 좋아요 그래 아 너무 쉬워 이즈